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고용 다시 들으십시오. 고용 22번 반지 다시 들으십시오. 반지 23번 배추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배추입니다. 24번 24번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형제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2.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3.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4.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2.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3.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4.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권 있습니다. 2. 일곱 권 있습니다. 3. 다섯 장 있습니다. 4. 일곱 장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5. 수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권 있습니다. 2. 일곱 권 있습니다. 3. 다섯 장 있습니다. 4. 일곱 장 있습니다. 5. 일곱 장입니다. 29번 주민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경찰서입니다. 4. 교회 건너편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민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경찰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4. 교회 건너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네, 알겠습니다. 2. 수업은 일요일입니다. 3.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4.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네, 알겠습니다. 2. 수업은 일요일입니다. 3. 태권도를 할 줄 몰라요. 4.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요. 31번 1. 한강 공원에 자주 가요. 1. 네, 저는 학생이에요. 2. 네, 주말마다 친구들하고 가요. 3. 아니요, 저는 불교 신자예요. 4. 아니요, 담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1. 한강 공원에 자주 가요? 1. 네, 저는 학생이에요. 2. 네, 주말마다 친구들하고 가요. 3. 아니요, 저는 불교 신자예요. 4. 아니요, 담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5. 배가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안과에 가야 합니다. 3.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4. 치과에 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배가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안과에 가야 합니다. 3.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4. 치과에 가야 합니다. 4. 치과에 가야 합니다. 5. 치과에 가야 합니다. 5. 치과에 가야 합니다. 33번 제가 성을 차릴까요? 1. 네, 장을 보오세요. 2. 네, 성을 차리세요. 3. 치과에 가야 합니다. 5. 치과에 가야 합니다. 아니요, 현재 가야 합니다. 5. 치과에 가야 합니다. 다 시 들으십시오. 1. 치과에 가츠 네, 장을 보오세요. 2. 네, 성을 차리세요. 3. 아니요, 작년에 했어요. 4.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4.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안녕히 주무셨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히 주무셨어요? 35번 35번 리한씨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씨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몇 시에 올 수 있어요? 7시 30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 37번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올 수 있어요? 7시 30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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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네, 여기 있습니다. 복합비르 20킬로 한 포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26,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복합비르 20킬로 한 포대 주세요. 복합비르 20킬로 한 포대 주세요. 복합비르 20킬로 한 포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26,000원입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토한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그물이 또 엉켰네요. 그물을 쓰고 나서는 꼭 풀어 놓으라고 했었는데.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네요. 이번엔 마문 씨 불러서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세요. 네, 그물을 풀고 나서 바로 이야기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그물이 또 엉켰네요. 그물이 또 엉켰네요. 그물을 쓰고 나서는 꼭 풀어 놓으라고 했었는데.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네요. 이번엔 마문 씨 불러서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세요. 네, 그물을 풀고 나서 바로 이야기할게요. 39번 리한 씨 작업을 할 때는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갑을 켜야 해요. 그렇긴 한데요. 안전장갑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 사물함에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다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 씨 작업을 할 때는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갑을 켜야 해요. 그렇긴 한데요. 안전장갑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 사물함에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다 드릴게요. 40번 리한 씨 뭐해요?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요? 작업이 다 끝나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저는 흩어져 있는 공구들 공구함을 정리할 테니까 리한 씨는 바닥에 있는 자재들을 구석으로 치워주세요. 네, 알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 씨 뭐해요? 리한 씨 뭐해요?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요? 작업이 다 끝나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저는 흩어져 있는 공구들 공구함을 정리할 테니까 리한 씨는 바닥에 있는 자재들을 구석으로 치워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 실전 모의고사를 마치겠습니다.